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야금야금 모아온 삶의 질 꿀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카테고리 구분 없이 좀 알차게 제품들을 가지고 와 봤는데 한 제품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세제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하는데요 요런 타입의 세제 사용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 캡슐 세제들을 사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캡슐 세제를 아직까지 사용해 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세제를 사용을 할 때는 요렇게 따르는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양 조절도 쉽지가 않고 섬유 유연제랑 세제랑 따로 사용을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요 캡슐 세제 같은 경우에는 키로에 맞게 딱 사용하기 적정한 양의 세제가 들어있고 또 섬유 유연제까지 한 방에 들어있어서 그냥 빨래를 할 때 요거를 세탁기 통 안에다가 넣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섬유 유연제도 따로 살 필요가 없고 세제도 따로 살 필요가 없고 또 양 조절도 따로 해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정말 정말 편리한 제품인데요 요 타입을 만나게 되고 난 이후부터 저는 쭉 캡슐 세제만 사용을 해오고 있는데 약간 아쉬웠던 점이 제 마음에 쏙 드는 향을 찾지를 못했었어요 카포드라는 제품이 요 캡슐 세제로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어서 저도 그 제품으로 먼저 사용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 향이 좋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취향에는 좀 맞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정말 제 마음에 쏙 드는 향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어요 스너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세탁 세제를 파는 곳의 제품인데요 스너글 세제는 패키지를 아마 보면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곰돌이가 그려진 굉장히 귀여운 세제를 파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향이 정말 너무 좋거든요 뽀송뽀송한 코튼의 향이 너무 좋아서 기존에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었던 제품인데 최근에 쿠팡을 이렇게 또 세제를 사려고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요 캡슐 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바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캡슐 세제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용감도 너무너무 편했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스너글의 코튼 향이 너무너무 잘 담긴 거예요 그 제품은 그대로 담은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말 향이 너무 좋아서 요거 빨리 돌리고 나서 널어놔도 그 향이 집안에 되게 좋게 나고 건조기를 하고 나서도 향이 잘 남아있고 세탁물이 다 마르고 나서도 이 향이 되게 잘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뽀송한 향이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고 이 제품을 만나고 드디어 여러분들께 요 세제를 소개해드려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첫 번째 제품으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기존에 캡슐 세제 쓰고 계셨던 분들 중에 아직까지 내 취향인 향을 찾지 못했다 근데 나는 뽀송뽀송한 그런 코튼 향이 너무 좋다 잘 때 이불 향만 맡아도 잠이 스르륵 오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향을 찾고 계시다 하고 계시던 분들은 요 스너글 제품 사용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세정력도 좋고 사용하기도 간편하고 섬유유연제나 세제 양을 계산할 필요 없이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좋고 낭비 없이 쓸 수 있고 사용하기도 너무 편해서 정말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지금 제가 제품을 가지고 오지는 못했는데요 바로 카링킷이라는 제품입니다 차에 카플레이 연결해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차에 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카플레이 연결을 위해서 선을 꽂고 노래 틀고 내비게이션 틀고 요게 저의 차 탔을 때 딱 루틴이거든요 근데 카플레이가 정말 너무 편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요게 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친구들이 노래 선곡을 바꿔주거나 급하게 핸드폰을 볼 일이 있을 때 요게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요게 빠지면 화면에 보고 있던 내비게이션도 끊어지고 노래도 끊기고 또 이걸 다시 연결했을 때 내비게이션을 다시 설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서치를 해보다가 보니까 요 카플레이를 그냥 선 연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 거예요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한 99,000원대 약간 10만원 가까이 됐던 금액이라서 조금 사기 전에 망설이긴 했는데 더 이상 요 선에 구해받는 카플레이를 사용하고 싶지가 않아서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게 됐고 정말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제품을 왜 지금까지 안 써봤지 했을 정도로 너무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고요 연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냥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되는 제품인데 따로 블루투스를 꺼놓은 상태가 아니라면 처음 연결만 해두고 그 다음부터는 차에 타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연결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 느낀 게 주차장에서 한 10초 정도 차를 뺄 때 그 빼는 시간 동안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탈 때마다 선을 찾고 연결하고 하는 부분이 줄어든 점도 정말 마음에 들었고 연결 속도가 빠르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선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핸드폰을 급하게 볼 때가 있어서 핸드폰을 봐도 내비게이션이 끊어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몇 번이나 쉐보레 센터에 갔었는데 이게 애플로 카플레이를 연결을 했을 때 중간중간에 자꾸 노래가 끊기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몇 번이나 제가 서비스 센터에 갔지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개선이 좀 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계속 그냥 끊길 때마다 다시 꽂고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블루투스로 사용을 하니까 그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카플레이를 너무너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생각지 못한 장점이었는데 항상 카플레이를 연결하려고 그 USB 선을 꽂아놓다 보니까 차가 좀 지저분하잖아요 안이 근데 선 정리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안에다 두고 핸드폰은 핸드폰대로 가지고 있기만 하면 돼서 정말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차도 깔끔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연결성 면에서도 사용성 면에서도 너무 편해서 카플레이를 사용하면서 저랑 똑같은 단점을 느끼셨던 분들은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카플레이를 사용하면서 또 사용하게 된 게 바로 이 맥세이프인데요 맥세이프를 제가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모양이 너무 안 예쁜 거예요 뭔가 이 미래지향적인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카링킷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뭔가 선 없이 깔끔하게 사용을 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핸드폰 충전을 하려면 또 선을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에다가 이제 거치하는 걸 맥세이프로 충전되는 걸 사면서 이 맥세이프 케이스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충전기가 고속 충전이라는 걸 알고 사긴 했는데 고속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서 그 제품은 나중에 제가 또 꿀템을 발견하면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고 어쨌든 그거를 떠나서 이 맥세이프까지 딱 사용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고속 충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치하면서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편하고 핸드폰이 사실 아래쪽에 있으면 이렇게 짚는데도 또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하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붙여놓고 떼고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사용감이 굉장히 편해서 저는 이제는 맥세이프 없이 어떻게 살았나 했을 정도로 그냥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도 보다 보니까 정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동시에 소개해드릴 제품이 바로 이 맥세이프 충전기인데요 저는 보통 충전기를 사용할 때 공홈에서 판매하는 애플 정식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좀 내구성도 떨어지고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케이스도 애플에서 나온 지금 그 69,000원짜리 케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케이스에 관한 간단한 리뷰를 남겨보자면 사용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도 지금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됐는데도 아직 누래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 뭐 내구성적인 부분도 마음에 들어서 이 맥세이프 케이스도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맥세이프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충전기도 맥세이프 공식 홈페이지에서 파는 걸 사서 쓸까 하다가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뭔가 공식 제품이 아닌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요게 너무 만족스러워서 저 회사에서도 지금 이 제품을 두고 쓰고 있거든요 집에 하나, 회사에 하나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맥세이프를 붙여서 쓸 수 있는 제품이고 애플에서 나온 정식 케이스랑 사용을 했을 때 부착력도 그렇고 뭔가 엄청 뻑뻑하게 안 떨어지는 느낌도 아니고 잘 매달려 있는 느낌이라서 요런 부분들도 괜찮았고요 디자인 자체도 너무 깔끔하고 제가 지금은 선을 빼놓은 상태이긴 한데 선을 껴서 사용하는 제품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깔끔해서 책상에 났을 때 뭔가 선 정리가 착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정말 좋은 게 이게 가로로도 쓸 수 있고 세로로도 쓸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핸드폰으로 볼 때 보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쇼츠나 릴스 같은 거 볼 때 요렇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각도도 딱 정말 보기 편한 그런 각도라서 너무 만족스럽게 쓰고 있고 요런 제품들이 사실 3인원 제품도 있고 2인원 제품도 있는데 저는 2인원 제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는 에어팟을 충전할 수가 있거든요 무선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충전도 꽤 잘 되고 예전에 제가 사용해 본 경험으로는 이게 조금만 벗어나도 충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생각보다 뭔가 그 범위가 넓은지 그냥 딱 올려놓으면 바로 충전이 돼서 되게 편하고 여기 앞에 충전이 되고 있다는 주황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들이 있어서 사용하기가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로 은은하게 이제 무드등처럼 나오는데 저는 그 기능은 그렇게 잘 사용하는 느낌은 아니고 어쨌든 각도나 요 딱 컴팩트한 느낌이나 가격적인 부분이나 너무 만족스러웠어서 쿠팡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너무 만족스러워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카링킷으로 시작돼서 저의 맥세이프 사랑이 시작되었고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충전기까지 찾아서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인원 제품도 있고 2인원 제품도 있다고 했잖아요 3인원 제품은 보통 애플 워치를 이제 거치해서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애플 워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여행 갈 때 빼서 가져가기도 하고 충전기도 가져가기도 하다 보니까 3인원 제품보다는 기존 제품을 조금 더 잘 사용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기존 제품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게 지금 꽂아놓은 거거든요 요렇게 달랑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얘가 힘도 없고 애플 워치를 이렇게 거치를 했을 때도 뭔가 얘가 이렇게 잘 떨어진달까 바닥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충전기를 구매를 하면서 애플워치도 조금 더 예쁘게 잘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요 제품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제품은 딱 애플워치만 요렇게 거치할 수 있는 제품이고 책상에 요렇게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떨어질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는 그런 제품이라서 디자인도 그렇고 깔끔하고 이게 또 실리콘 소재 같은 건데 때도 그렇게 잘 타는 느낌이 아니라서 괜찮더라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잘 거치할 수 있어서 더 이상 애플워치 요 선이 떨어질 위험이 없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어쨌든 요것도 제가 구매해서 너무 잘 쓰고 있고 책상에 올려놨을 때도 되게 예쁘게 그냥 애플워치를 놓을 수가 있어서 요 요즘에 저의 책상을 깔끔하게 해주는 일등공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제부터 전자기기템까지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 마지막 제품은 헤어라인 요 두피 모바일과 관련된 제품입니다 제 최근 브이로그에 보면 제가 요기 이제 빈 부분을 메꾸는 앰플 같은 걸 바르는 장면들이 있어요 기존에는 속눈썹 앰플을 그냥 속눈썹에 바르기는 좀 너무 귀찮고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 바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딱 요 헤어라인과 정수리 고민 요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광고이긴 하지만 정말 사용감도 너무 편하고 제가 기존에 요런 부분에 고민이 많았던 만큼 소개를 해드려 보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 라보에이치의 헤어라인 앰플 탈모 증상 완화라는 제품입니다 딱 제품명만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헤어라인을 위한 고런 제품이에요 제가 이걸 처음 사용해 보면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일단 요렇게 볼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위생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요 뒷부분으로 잠갔다가 열었다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클릭하면서 요 헤어라인에다가 마사지를 해주면 되는 고런 제품인데 일단 크기도 굉장히 큰 점 요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사용했을 때 떡지는 느낌이 없는 점도 정말 마음에 들었고 저는 머리 말리기 전에 한번 사용을 해주고 머리 말리고 나서도 요 헤어라인 쪽에는 한번 더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르고 나면 떡지는 느낌 없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진짜 옛날부터 요 헤어라인 부분이랑 특히 제 옛날에 영상을 보고 어떤 분께서 정수리 탈모 온 것 같다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어요 정말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아 나도 관리를 해야 되나 하고 요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용을 해봤던 건데 이게 아무래도 좀 대용량으로 나왔고 사용할 때도 요렇게 롤온 타입으로 돼 있다 보니까 광범위한 요런 부분들에 바르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특히 정수리 부분 헤어라인 부분 다 바르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 부분이 정말 저는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고요 휴대하기도 간편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탈모 관련된 제품들을 좀 찾아보다 보면 요런 탈모 관련 제품들의 방식이 힘이 없던 두피들이랑 모근에 좀 영양을 공급을 해서 강화하는 방식이거든요 요것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잔머리 부분들도 빠질 수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빠지는 잔머리들을 좀 빠지지 않게 도와주고 좀 모근들을 힘있게 만들어줘서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고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피 열감이 있는 것도 사실 탈모에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요거를 사용해주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두피 열감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꾸준히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저 같은 고민 갖고 계셨던 분들은 꼭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삶의 질 꿀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다음에 또 꿀템들 발견하면 야금야금 모아가지고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들어가세요 ليе 감사합니다.